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알림동이구요 앞에 보이는 밭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오늘이 소개 토지입니다 저는 살짝 오르막길인 요 6미터 포장도로를 통해 이곳에 온거구요 요 도로를 통해 500여 미터를 내려가면 4차선의 알림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여러 맛집을 지나 충주호에 닿고 좌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충주도심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요 앞 풀섭 너머에도 도심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충주의 남산인 금봉산의 봉우리가 살짝 보이고 요 도로는 요 바로 앞이 막다른 길이네요 이제 소개 토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농막을 제외하고는 밭으로 사용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은 과수원이구요 면적은 1008제곱미터로 305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지형의 토지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구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권폐율은 20%네요 토지의 서측면이 6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거니까 토지로 진입하는 출입로도 서쪽에 있는 거겠죠 요 토지를 중심으로 볼 때 토지의 양측면 즉 남쪽과 북쪽에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구요 저는 지금 토지의 서쪽편에서 동쪽편을 바라보며 촬영중인겁니다 요 앞에 보이는 소나무가 위치한 것이 토지의 북서 꼭지점이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서측면에는 석축이 쌓여져 있고 그 석축 위로 소나무가 경계를 따라 심겨져 있는 거구요 마찬가지로 토지의 북측면에도 석축이 쌓여져 있고 그 경계를 따라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요 앞에 수도시설이 보이실텐데 요것이 지하수게요? 아니게요? 지하수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현재 소유주께서는 컨테이너를 롱막삼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막히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매매가에 컨테이너도 포함이 되는지 어떤지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충주 분들은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담배 한가치에도 냉정한데 마음만 열리면 담배를 갑채 그것도 라이터까지 껴서 준다는 거 토지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담배 한갑이나 컨테이너나 거기서 거기로 돕긴 객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암튼 그렇구요 요 패스가 도지의 동쪽 경계입니다 울창한 아카시아 나무에 가려 동쪽 뷰가 잘 안보이는데 늦가을과 겨울에는 시원스레 뻗은 개명산의 뷰가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도심에서 약 7분 거리의 알림동에 위치한 정사각 평지형의 자연녹지 지역 305평의 토지를 보시는 중이시구요 요 토지의 매매가격은 평당 105만원으로 매매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요 라인의 평당가가 120만원 선이니까 평당가는 그럭저럭한데 평수가 크다보니 매매가가 만만치 않죠 저는 요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리는 중이구요 전원주택의 향은 서양이 가장 잘 매치될 듯 한데요 혹시나 매매가가 부담스럽다면 친한 친구끼리 또는 형제 자매끼리 함께 매입해서 쌍둥이 주택을 지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제 잠시 후면 촬영을 마치고 다시 도심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시원한 바람에 묻어오는 향긋한 아카시아 향기를 맡다가 미세먼지 속으로 들어가려니 깝깝하네요 거기서 거기지 뭘 그리 징징대느냐 싶은 분들 계시죠 컨테이너 뒤편 양쪽으로 보여지는 때깔이 보이시나요 도심으로부터 불과 주행 5분여 거리인데도 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가끔 도심을 벗어나보세요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전이시라면 아시죠 도심 속 편리와 자연 속 여유를 겸할 수 있는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알림동 계명산이 남쪽 금봉산이 북쪽에 위치하구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정사각 평지형의 자연 녹지 지역이네요 지목 과수원의 면적은 1,800m로 305평입니다 도심까지 주행 7분여 거리로 상할거는 그리 불편하지 않구요 맑은 공기에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원주택지네요 평당 105만원으로 매매금액은 3억 2천만원 3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력구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